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흐어! 이어하기 세션 불러오기 성공 어? 레어코? 난 자포코일 어? 아 맞아 자포코일 됐었지? 61층이야 벌써 개패면 됨 포켓몬 교체하겠습니까? 예쓰 뭘로? 저거 녹여야되니까? 강철 녹여야되니까? 아니면 너거거치로 땅으로 조진다 너거거치땅으로 아 아 화면 잘래? 응 아 죄송 너거거치 식스테일 제가 방사 잃어버려가지구 너거거치로 불이 없어요 기.. 기술이 아 땅으로 조져 동골참 거참 피곤하네 프리즈? 잡자 잡지말까? 그냥 패까? 아 아 근데 얘가 이게 적다 pp가 pp가 너무 적네 pp ap 나 얼어버렸네 언제 풀려요 나? 어는거 회불 왜? 명중률이 떨어져 명중률 왜일엄? 회불 불 화염방사만 배우면 되는데 나가갔지 오 이거 좋은데요? 의문열매 만목구리 지나? 어떻게 시켜? 원시임을 어떻게 배워? 버섯으로 배워야됨? 버섯이 없잖아 그러면 나 나 나 이거 나 이거 만병통치제로 이거 치료해야될까요? 예? 너가 걷지? 이거 계속 가죠? 시간 지나면 풀려요? 좋은 상처야? 좋은 상처야? 좋은 상처야? 그냥 상처야? 10층마다 회복으로 풀려야돼요 아 랜덤으로 풀려요? 좋은 상처야 그럼 그리고 스파볼? 크리티칼 카타? 크리티칼 카타? 열매? 알았어요 이메... 메꾸리 어? 괴력? 격투는 뭐다? 격투는? 얼음 깨지고 패라패! 수다 조잘조잘 하지만 컴퓨즈 지가 지를때로 앗 잡어? 앗 앗 앗 에너타 엑 앗 상처 앗 앗 상처 이觀眾 멈추 퐁 기타 해볼까요? 격투? 너거거지 좋은 상처야 더 상처하는거 없나? 아 패라패가 패라패 써야되데나? 아 기력에 조각 써야될듯? 아 개손해봤어 개새끼 근구슬 얼마야? 970원 상처야 얼마야? 근구슬 먹는게 훨씬 좋잖아? 패라패! 경찰? 한마리? 아 윈디 불 불은? 뭐다? 땅 아 얼어버렸네? 드릴라이너 아 드릴라이너 오케이 드릴라이너 라이너 아 오케이 죽기살기 근데 만병통치약으로 치료하는게 그 물약값보다 더 조금 드는데 이거 안 치료 안하는게 맞아요? 왜 안했어요? 이씨 하지말라네 백백 아 진흙뿌리기 꺼져 찌찐 끝났다 맥굴인데도 지진 끝났다 어? 불 대문자 드디어 나왔구만 이게 훨씬 좋잖아 불 대문자 더블 배틀 시에 아두군도 맞으니까 생각하고 쓰시길 알겠습니다 우와 스킬 왜케좋음 120 하이퍼보이스 빼자 하이퍼보이스 하이퍼보이스 왜? 날개시기 빼라고? 물거품 아리아 은근히 좋은데 싱크로나이즈 속 설명을 보세요 자기가 같은 타입의 포켓몬에게 데미지를 준다 족굴이네? 아니지 비행도 먹히지 비행하고 노말 근데 비행한테 근데 비행한테 할거면 내 순속 순속 수다로 때리는게 95 컴퓨즈도 걸리니까 안써? 깃털댄스 공격을 크게 떨어뜨린다 크게 떨어뜨린다 이거 좋은거 같은데? 크게 떨어뜨리는거? 크게 떨어뜨리잖아 고수용 고수용인데 왜 안한다고 그러지? 자포커 크게 이거 고수용이다 전형적인 고수용 전형적인 고수용 이거 치고 나 딴걸로 바꿔도 돼요? 근데 트라이어택 쓸일 거의 없어 전기자석파? 빼 전기사석파? 파워 휩 개꿀이잖아 이거 상위호환이네 돌진 근데 풀풀풀이면 좀 안좋으니까 거민씨 거민씨 오케이 아아 만병통치제 그냥 쓰는게 나았어 개손해 너거거지 약값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디펜드 업 노거거지가 또 체력이 또 많아 어? 아! 아! 된건가? 쓰러고침 계속하기 아! 아! 프리즈 풀릴수도 있겠죠? 아싸 아 아 아 어우 똑같애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죽기살기 안 배웠죠? 지진 배워야죠? 예 진흙뿌리기 불 대문작 예 연옥 꺼져 페라페 싱크로 노이즈 아니요 키털댄스 공격력 약화시키는거 아네 자퍼콜 빛의 장막 상대로부터 받는 특수공격이 데미지 약하게 하는거 너무 좋은거 아니야? 쓰읍 잘 무게다 어우 휘 민 compte 어 어? 여기 있다! 샘! 이거 먹어버리나? 먹어버려야 이거? 지니개만 해도? 오오 좋은 상처야겠다 아우 리셈 너거 같지 독 예 독은 강철의 어쩔줄 모른다 자속으로 전기 찌끄려 버려 빵이에요 개쎈데 펜압페 아우 리셈 열매 아우 리셈 열매 하나씩 주면 너무 사기 아냐? 아우 리셈 열매 하나씩 주자 아우 리셈 금구슬? 버려도 돼요 아우 리셈 열매만 있으면 아 1회영이야? 아 누가 1회영 아니라며 근데 이거 좋아 좋키남 맥구리 자폭 코일 줄까? 싸마리 없네 얘 자폭 코일 하나 주자 격투 교체 불 이제 칙스테일 생겼으니깐 아 격투는 이거지 페라 페 네에 와 경험치 봐 그거 나 20에서 만났으니까 20 50 80 아 나 안만나네 관장 명중률 족불이네 근데 얘 다 배운다 진짜 딸이 틀기 버릴까? 딸이 틀기 잘 안쓰는 것 같아 어 여깄다 이거? 이걸로 비내리면 명중률 100대 맘목구리 맘목구리 이거 떠오르게 할 수 있어? 오 있다 아 근데 하나 지워야돼 아 아 음리 뺄까? 뭉치가 더 좋은데 얜 느려가지고 음리 빼자 이제 어찌냐 왜 안변해 랩업해야돼? 아 랩업해야돼? 아 됐다 아 이제 500족돼 500족 개사기 이제 얘 어떻게 이길 것이오 다블르 어택 원쉐임 바로 버려 아 아 족구르잖아 이거? 레벨업 할 필요가 없어 시피드 상승 시피드 상승 이업해봤자 어차피 맥스까지 가던데? 지금 여기 몇 랩까지 되는거지? 봐봐 56까지야 이번 스테이지 의미 없어 캄브라 열매 스피드 빨라지는거 필요한거? 누구지? 애매하네 꽃? 이상해 꽃 줄까? 애매하네 사마리 스피드 95 95 이게 빠른데? 100 맘먹불이 주자 맘먹불이 주자 노보청? 폐라 폐 우와 살았어 펌피쥬 지 때려 앗 우와 56 어? 개체값 탐지기 스피드 필요없어 용어의 열매 큰 금구슬 근육못? 아니요 치다 폐라 폐 어라 폐 아싸 티고라스 원골찬 턱 티고라스 부부부 피그 점프 꽃보라 얘가 루즈라 되는거? 꽃보라 갔라 애매 어? 과사열매 과사열매 누구 주냐면 너거거치 너거거치 주자 작업원 두명 2대2 돌이네 돌인데 강철이네 맘모꾸리가 빨리 때릴 수 있나? 페라페 근데 지진하면 다 맞는거 아니야? 얜 날아서 괜찮나? 콕콕콕 지진 그럼 다 돼 아싸 컴퓨즈 페라페에겐 효과가 없다 페라페 아 뭐야 쟤 옹골참이야? 뭐야 왜 때리고 가? 샤라기능 기력의 조각? 필요없겠지? 그냥 깨면 되잖아 페라페 다음에 그냥 키우자 샤라기는 격투 타임인데 괜찮은? 격투 타임인데 괜찮은? 잠깐만 격투는 격투에 잡을게 없네? 격투에 에스퍼 벌레 없네 기역의 조각을 해? 아우씨 손해인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김? 페라페에 바로 날개시기 아 찌찐 다진땅이 될 뿐이죠? 오케이 아 먹어버렸네 아 쳐먹지마 미꾸리 다쳐먹어버렸네 63 격투 또 바꿔 또 격투인데 슈다 니가 닐를 때리기 아 이쁜거 왜 지가 지를 안때림? 왜 안잡음? 쟤 왜잡아 쟤를 족구린데 뽐내기 샹차야? 샹차야? 이 샹의 꽃 헤라펫 헤라펫 솔라피 아! 족구리잖아 이거 헤라펫 자폭해서 동료들 각성재료로 써야함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격투를 잡을게 없단 말이에요 격투 그럼 뭘로 잡을건데 대안있어? 에스퍼 하나 잡으면 바꿔줘 에스퍼 나오는 페라페 눈보라 눈보라 불인데 페어리? 페어리가 격투를 잡아 왜냐 그 가츠 가츠랑 요정이 된 폐무토랑 눈보라를 배우는거 포기합니까? 예 로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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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반드시 명중합니다잉 반드시 필요없고 높은 레벨 조금 아니 클리듬 유명 로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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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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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레칸디 먹지 말걸 지금 비행이 안나와요 격투만 나와요 아오 리셈열매 싸마리 아오 리셈열매 있네 맘목구리 이 시키 처먹었어 아까 두개 줄 수 있음 배틀걸 쉬다 다음 내가 학습열매를 먹었거든 초반에 아 에스퍼다 하지만 종알종알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죠 패라패 벌써 맥시멈이야 나 격투는 패라패죠 너가 걷지 우와 그거야 특공이네 이거 호풍 근데 비행으로 때려야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땅 노말로만 때려? 만약에 비행을 때려야될 때 노말를 만났 내가 노말인데 격투를 만났어 비행 때리긴 때려야될거 아냐 비행은 패라패한테 맡겨? 하나만 하면 안돼 두개정도는 해야돼 왜냐하면 사고가 터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격투 얘 말고 때릴리가 없는데 드릴 갈죠 드릴 갈죠 의미없어? 알았어 복개굴 페라패 수다 바로 사망 진짜 개쎄다 페라패 20스테이지동안 혼자 생쇼 그리고 이번에 그거 나와 관장 나와 관장 나와 이제 어? 큰 드래곤테일 아이고 족구려 기억버섯 기억버섯으로 그거 할까요? 식스테일 기억나게 하기 기억나게 하기 잠깐만 이거 검색좀 하자 근데 식스테일 왜 진화 안해요? 식스테일 개구린데? 식스테일 여러분 돌진화 돌진화야? 아 왜 돌이 안나오는데? 나인텔 되면 500족이야 공격 특수가 애매하네 분배하네 분배가 족구리네 뭐였지? 10% 확률 특수 500족이 뭔데? 화염방사 없애긴 했는데요 얘 자리를 다른 애로 갈아낀다고 생각하지 말까? 큰 금구슬이 나와서 좋긴 한데 지금 큰 금구슬 아니에요 야 이걸로 20스테이지 그냥 날로먹음 10뿌리기 필수인데요? 씨를 왜 뿌려 전자포 오오 근데 50밖에 안돼 디펜드 아 이새끼 한 번에 안죽었는데 10뿌리기 지가 짓때리기 아싸 지가 짓때리기 너무 좋죠? 아 여기서는 고를게 기억버섯 밖에 없는데 10뿌리기를 하라고? 10뿌리기 뭔데? 나 잊지않았나? 지웠나? 아 이거? 보스한테 매우사기? 아 필수에요? 2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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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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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뿌리기 3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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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합성 하지마? 광합성 회복하는거 좋은데 돌짐 빼자 돌진 족구리다 2뿌리기 3뿌리기 3뿌리기 2뿌리기 3뿌리기 4뿌리기 4뿌리기 asmg 뭐야 C기관총 족불이잖아 PP회복 너무 비싼데요? 아 A도 있구나 페라페 공구슬 또 나와? 배틀걸? 슈다 와 레벨이 이렇게 차이나는데도 바꿔 돈나봐 격투 너거거지 다 아 다 상성이야 꽃 오케 효과 별로 깨트리기 벽 별로 칩뿌리자 쭈욱 파워 휩 한번 써보자 파워 휩 쭈욱 좋은데구 뽀뽀라 오오 좋은 상처야 좋은 상처야? 페라페 페라페 잠깐만 음 안되네 상처약 조그만 상처약 하나 주자 만반의 만반의 대비 그리고 크리스타 카타하자 어때 크리스 카타 크리스 카타 아 뭐야 보스 아니야? 아 관장 아니야? 에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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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까? 나 60대 만났어? 20대 만났는데 아닌가? 아 씨바 과투자했네 땅 땅이면은 교체 꽃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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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욱 쭈욱 쓸만해요? 아 아 아 낫동물을 풀타입 가..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데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아요 근데 고스트는 어디에 어 뭐야 지도? 지도 이거 좋아보이는데? 나 지도할래 50% 50% 지도필수? 어? 얘로 바꿔? 페라펠? 아 아 아 격투한테 데미지가 안들어가서? 쟤 구려? 아 아무튼 지질게요 지질건 지지하지 뚜잉뚜잉 시즌1때는 에스파 사기업 에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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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트가 격투한테 면역이라 등구슬 어 얘 잡아? 그러면? 얘 잡고 격투 만나면 골루구가 똑같이 해? 벌레 벌레 나오면 잠깐 벌레 나 공부좀 하자 벌레 타입 벌레는 안튀겨지잖아 벌레 만나면 불꽃 불꽃으로 잡고 그럼 얘를 애매하게 때려야되는데? 이상의 꽃이 애매하게 때려야되는데? 이상의 꽃이 그럼 얘를 애매하게 때려야되는데? 얘가 좋은거 벌레 잡을 수 있는데 벌레는 다른걸로 잡아 벌레는 바위 노거거찌 노거거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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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잡아 비행이 좋은건? 땅에 무효인데 땅에 무효라서 좋구나 강점이 풀 때릴때 격투 때릴때 벌레 풀은? 풀은 어떻게 해? 풀은 불로 태일 수 있어 그니까 사실 이걸로 대체해도 무방해 그쵸? 무방해 이거 싸운다? 씨뿌려 무방해 쪽바라 두번 씨뿌릴 수 있어요? 강압성 또 때려? 또 때려? 아 강압성 또 때려? 아 별로요? 땅이 섞여서 오히려 별론가? 땅이 섞여서 오히려 별론가? 순수 고스트가 오히려 낫나? 얻다 안녕하세요 파울이에요 잘 맞히기 아오 리셈 열매 아오 리셈 열매 해주자 어? 이거 좋다 쌍검 칼 어때 강철은? 강철은? 강철은 방어할 때 격투 불꽃 땅 튀겨지는게 안된다고 했지 그게 헷갈리냐 고스트니까 너거거지로 조질까? 아 격투 무효니까 무효인데 강철이야 아 강철인데 격투 무효니까 아 쌍광킬 진짜 좋네 그러면 어떻게 살살 때리냐 땅으로 피우면 죽을 것 같은데 일단 강철이 있으니까 강철을 풍 강철을 강철 강철 공격할 때 반감이 되는 물 불꽃 전기 자폭 코일 자폭 코일로 가자 일단 천천히 해볼게요 스티커 방전으로 앙 로스터로 할걸 이제.. 어 라이벌인데 다음? 다음 라이벌이야 좋은 상처야 용화? 열매? 용화? 뭐였어 이거? 방어? 방어 제일 높은 하자 싸마리 140 얘가 방어가 높네? 웃긴다 체력은 저건데 라이벌 아니네? 에스파? 에스파! 에스파는 아그로 깡으로 그리고 벌레 아 몰라 방전 자속 방전 다음 다음 전기? 전기전기 어떻게 되냐? 전기전기 방감이겠지 당연히 그쵸 땅이 없어 땅이 없어서 그냥 얘로 조지자 방전 아 강철로 때릴걸 급소 맞았네 트라이 아싸 트라이어택으로 바꿨죠 아 왜 효과가 없어? 아 노말이라 괜히 바꿨네 얘는 얼음이 약인데 얼음 아 고스트라가 아니고 어 어 뭐야 빨라졌어 아 효과가 별로야 넣어버렸어? 강철로 바꿨어 왜 자꾸 바꿈? 왜 자꾸 바꿈? 뭐해 나 스피드 빨라가지고 그냥 조지면 되는데 트라이어택하면 못바꾸죠 아 오케이 아 아 포켓몬 노말? 노말은 뭐다? 격투와 새 아닌데 노말이 나 뭘로 잡았지? 아 강철이라서 반감이었지 아 근데 반감이어도 얘 죽을거 같은데 강철로 패우면 되지않나? 강철이 노말 패는걸로 기억하는데 공격시 강점 아니네 노말은 무조건 격투만 되는구나 전기를 조져야겠다 전기를 조져야겠다 아 불이 있었네 노말? 격투? 노말 불이 있어? 불이 있으면은 얼음.. 얼음이나 이거 풀 하지 말고 너가 걷지 그리고 땅으로 드릴파 아니 포금파 포금파 자속 개사기 너가 걷지 그리고 경험치 다 올려놔가지고 괜찮아 독 아 아 땅이 독을 흡수해서 괜찮지않나? 땅이 독을 흡수하잖아요 땅 잠깐 무효? 아 강철독 무효죠 독은 방어시에 땅한테 약점이야 그쵸? 땅이 왜냐면 독에 그걸 풀어버려 해독해버려 근데 땅 그리고 나머지 드래곤 하나 남았을거야 노말로만 안 때리면 돼 노말로만 안 때리고 드릴 라이너 아 너가 걷지 닥터 너가 걷지 오오 이거 좋은데? 특수공격 기력의 조각 삼천 기력 덩어리 쓰는게 낫잖아 관장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되고 요거는 특수공 특수공 133 자포코일 자포코일 이상해씨 이상해할까? 근데 어차피 중첩 되잖아 얘도 있긴 한데 네 알았어 포켓몬? 예 뭘로? 페라페? 이상해 꽃 파워 휩 파워 휩 근데 왜 이렇게 헷갈리냐? 비행 땅이 방어할때는 비행이 안들어가 있어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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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땅의 스파 땅의 스파 교체하겠습니까? 아니요 jewels 전환해야 symmetric 신났 가능 해 mer 콘트 그거 갖고있다 특수공격 상승 교체하겠습니까 이게 한번 보고싶었어 Totten 어? 얘 잡을까? 이게 특공인데 난 공격으로만 했네? 오케이 오케이 효과 별로여서 오히려 좋아 로그 볼 아싸 누구 놔줄까? 식스테일 식스테일을 왜 쓰냐 얼음 불 식스테일을 내가 왜 넣었지? 뭐 잡으려고 넣은건데? 벌레였나? 풀이었나? 풀라 풀라 풀라올 때 풀을 풀라오면 내가 풀라오면 페라페 그때 풀라다 싹탭백 홀 Sta 바꾸자 근데 쟤는 현.. 지금 현역이 아니야 체력이 왜 이렇게 약함 나 저주걸린거야? 얘 안쓸려나? 얘 쓸거 쓸 수 있는데 아니 라이벌하... 아니 그 관장하고 싸울 때 못할까봐 뒤질까봐 여기서는 몬스터볼 의미 없고 샹처야? 이미 다 썼는데? 샹처야 너거거지 좋지 땅 땅은? 풀? 근데 풀이 저주받았으니까 가능써? 아 샤탕단지 이거 필요없어 이상한 사탕 종류의 아이템 올려주는거 열매가자 특궁? 샤포코에요 샤포코예말고 다음에 또 누구지? 페라패 샤포코예말고 샤포코예말고 페라패가 25%가 안남을거같아 멜리샤 이게 뭔데? Rock cow 워싹 고스트 고스트로 찔러야돼 근데 고스트가 고스트야 고스트와 압 그냥 자속으로 때리면 되겠지? 펜텀? 펜텀 바꾸면 안될거같고 펜텀 파워 휩 어? 아싸 바꿨지? 아 씨뿌려놓골 비행이니까 튀겨 아 뭔 하지만 난 특수공격이죠 넣어버려? 자속이라서? 아싸 마비 아싸 못했어 아 오케이 근데 나의 특공 특공능력을 강화시켜줘 불레압엄 잡고 고스트 감자네? 아 얘가 먼저야? 오케이 기습 의미없죠? 아 먼저 때리는거 하나 있으면 좋네 개딱딱해 얘가 그냥 방어가 개높음 그리고 열매 터져가지고 지금 열매도 터졌을거야 버스트 바꿔줄까? 아싸 아싸 지지직거려 아싸 미스 또 내가 먼저 줘 또 튀겨 여기 어차피 다시 살아나서 풀랩이기도 하고 화강돌 화강돌 악 그냥 튀길게요 악 기습 펜텀 나중에 보낼게요 왜냐면 랩업 해야되니까 악이었죠 악 악은 격투 격투로 때려잡거나 벌레로 때려잡거나 그냥 자속으로 개패하겠다 이생의 꽃 그냥 자속 대결이네 샛 자 보컬 죽었네 돌 너거거지 돌 아 돌없네 비행이라서 땅 안먹히죠 으름 다윗 옮 먼저 빵 아싸 또 살았어 똥침 실패 똥침 아싸 으다랴 이게 좋은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오옹 얘 좋은거 아냐? 전설 아냐? 개꿀쟁이네 아싸 좋은 경험 개좋은거 뜬거임? 요것도 잘 떠는데? 능력치 독물 아 독물이 나왔네 음.. 튀겨야 겠다 말 뽑기 얘.. 얘 사기에요? 독물? 동물 동물 별로인거 같은데? 튀겨? 너거같이 95 라이벌이야 버프 먹어나 아! 비가 내려? 그럼 폭풍! 5 라이벌 자몽열매 자몽열매? 체력 많은 애 마모뿌리 노고고치 도대체 없다 애 노고고치 잘자 아! 왜 먼저 때린? 아이스 스피너 배우지? 왜요? 그거 부리지 않아요? 데미지 15밖에 안되던데? 좋은거야? 아 pp가 씹어? 이거 해야겠다 크리티컬 나티오 145 이거 하자 라티오 하자 아 자포코일? 자포코일 독 독은 에스퍼로 분해하거나 땅으로 회복시키기 땅? 만목구리 하나는 노고고치 땅으로 공격해 근데 지진이면은 땅에 있는데도 닿잖아 그니까 페라페 아니면 펜탐 펜탐도 날아다니죠 펜탐은 안 날아다녀? 부유 없어짐 페라페 찌찐 페라페 하이파보이스 빵 페라페 자코포일 자포코일도 부유 없던데 아까 나 아무 생각 없이 때렸던 엇 메가톤킥 노말 별론데 스읍 시피데 할까 잡을일없잖아 시피드 교체하겠습니까? 예 잠깐만 땅이 있잖아 아 이상했고 오케이 4배 대전할때도 라이벌하고 싸울때도 하나하나 물리칠때마다 경험치료받으니까 좀 더 유리한듯 책창에서 간 하이퍼볼 팍 끼얹어버려 하이퍼볼 이건 하이퍼볼 해야죠 아이비 축하해 니 여행도 여기까지야 묻어줄게 너는 나도 모르던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어 이제 훈련말고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저 하루종일 더 강해지고 있어 사실 나 이제 내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기량만은 정점에 다다랐지 아무도 내게 이길 수 없을거야 그 알아? 이게 전부 니 덕이야 감사해야 할지 증오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 그냥 웃으면서 있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클릭클릭했는데 되게 살벌한 내용이었네 개 흑화했네 나무킹 나무킹 나무킹은 독 독이 풀에 스며들면 그쵸 독이 내가 독이 없는데 얼음 얼음 떨어지면은 불 아씨 불 독벌레 불꽃 비행 아 비행도 있네 비행 페라페 아 강철? 녹이는길 녹이는길 강철은 녹오고 지... 아니 지진으로 품어준다 갈라나 이제 품어준다 왜냐? 강철도 자원이기 때문에 땅속에 있던 자원이기 때문에 나무킹 아 땅이기 때문에 한거구나 바꾸어 바꾸는데 저거 풀을 페라페 페라페 슈다 넣어버리고 아싸 아싸 컴퓨즈 컴퓨즈 걸린것만으로도 좋죠 포켓몬 이상의 꽃으로 아마 다시 또 나올거야 그치? 지가 지를 때리고 이제 집어넣거야 아마 집어넣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씨 뿌려 그쵸 너버렸죠 씨 뿌려 뿌려놓고요 그리고 용용 죽겠지 얼음은 얼음은 불로 녹이든가 흠 전기 얼음하고 뭐야 격투 바위 아 아 나 바위가 없다 잡을까 강철 있다 강철 짜포코에 아 아싸 강철로 패 라스트업 캐논 빵이에요 족밥인데요? 이거 검색해서 하면 안돼요? 검색해서 하니까 내가 왠지 좀 치사하게 하는것 같기도 하고 이거 다 못썼어 얘 흠 아 이게 보니까 그게 좀 힘들 그 그 뭐야 돌 속성으로 패는게 없다보니까 아까 나 뭘로 팼지? 러스터 캐논으로 팼으니까 그죠 자속으로 팼 자속으로 팼 아 그니까 돌이나 격투가 좀 넓네 라티오를 올려가지고 원실은 원실은 돌이야? 스왈로 포켓몬? 팬텀 어쩔건데 아 노말로 안때리지 노말이니까 아 근데 고스트는 그거 아닌데 공격에는 좋은게 아닌데 섀도우볼 섀도우볼 아 아 서로 서로 무역구나 서로 아 현세에 있는 노말과 일반인과 커시는 서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네 튀겨야겠다 스읍 아니 튀길려고 하니까 돌 떨어트려야겠다 샤마리 돌 떨어트려야겠어 펌 펌 펌 하하 얼룽 쓰라고요? 버템 아 얘 빨라 내가 얘 상당히 빨라요 얼룽? 약정 왜 얼음이 약점일까? 우박? 우박때문에 못날아서? 바위 품어버려? 왜 만모가 더 빠르지? 빠른 만모니까요 그리고 랩차이가 좀 나요 잠시만요 너 뭐야? 대체 왜이래? 버그 났어요 앗 다음에 그냥 보스니까 고스트 깨울 필요 없겠지? 랩업을 못함? 랩업 랩업 못해도 되지 않나? 조각만? 안 특수공격 종조각 또 자폭홀 줘..? 얘 아니면 페라팬데 자폭홀 해줄게 이상의 꽃은 지금 물리야 다 교체하겠습니까? 얘 얘 물이랑 땅이었나 쟤? 오케이 오케이 자 캠은 추벨기지 스페셜 업 할 거 없으면 스페셜 업 툴 하나 갖고 다니니까 너무 편하죠? 힘껏 펀치 어 격투 있다 하나 너무 좋은데? 근데 스피드가 빨라야 돼 스피드 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스피드 빠르면 왜? 스피드 빨라도 왜 이거 써? 아 무조건 후공 올라간? 하긴 리스크 없는데 150이면 말이 안 되지 그죠? 아 잘 맞춰야겠다 독 풀한테 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 독은 에스퍼로 조지거나 강철로 독이 안타게 독이 안타게 아 왜 눌러 아 이게 잡을까? 수집하고 싶다 아 아 왜 이렇게 안죽음? 마비 걸렸으니까 잡겠지? 이렇게 위액 트림 개어 꼈고요 공격에다 방어로 바꾼다 스타팅해도 등록 요거 일단 박아놓을까? 아니면 요거 저 물리딜러 있죠? 너거 개 개 박치기 박치기 그 개 누구야? 맘모 꼬리 맘모 꼬리 맘모 꼬리 있지? 방 까이는게 별로요? 타격 큰? 그 대신 올라가잖아 별로요? 그래서 큰 그 금고술 자포 코일은 그대로 가구요 페라페는 교체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방전 쓰고 땅으로 바꾸면 되냐? 아니 나는 저거를 이상의 꽃으로 갑니다 오히려 하고 독이 상상이긴 하지만 방전으로 아 방전 나도 맞나? 아 슈퍼볼 슈퍼볼 하나 챙기기? 다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 플러스 파워? 아니 슈퍼볼 이생의 꽃 강타자 한 번의 공격만으로 250 대니지 어읰다 오오 뚫카노 골머리 뚫카노 제가 좋아하죠 볼피트 골피트 바오프 뚜벅츄 하늘아기 어디로 갈까? 묘지는 고스트 풀숲은? 풀은? 풀은 새로... 새로 먹던가 새로 먹던가 새로 먹던가 불을 지르거나 벌레로 먹거나 근데 없죠? 아 얼음 근데 얼음은 땅까지 있어가지고 누지로가? 그래 누지로가자 고스트 고스트로 해서 고스트 공격으로 때리거나 아니면은 튀기구나 지금 튀기자 튀기고 효과가 별로였어 다행 고스트였으면은 데미지 크게 받았죠 데미지 크게 받았어요 고스트는 노말이? 데미지 안받았죠 크게 안받았어요 우와 명중률 이거 개..개사.. 아 이거는 죽일 수 있으면 죽이고 교환하면 되는거 아냐? 다음번 교환하면 되잖아 교환도 못해 안써 플러스파워 플러스파워 써야겠다 플러스파워 플러스파워 자폭포일을 하겠습니까? 방전 풀 지진 저 화.. 저 화염이 개빡도네 팬텀 샹델라로 바뀌죠 특공 깡패임 불도 되니까 그럼 쟤부터 잡아? 그냥? 샹델라 자포콜 교체합니까? 예 뭘로? 페라페 이상의 꽃은 너버거치 너버거치 정도 슈다 너버거치 드릴 라이너밖에 없잖아 안아픈데 이거 잡았다 그래도 지가 지 때리기 오케이 지가 지 때렸다 아 그럼 얘가 땅타입이 들어가서 죽일거 같은데? 쟤가 죽으면 안되는데? 한잔해 근데 샹델라 별로 안좋아 펜텀이 근본이야 고스트는 솔직히 펜텀이 지금 기술을 못 배워가지고 그러는데 아 펜텀이 좋아 불 너거거치는 저걸로 하고 램프라 페라페를 교체하겠습니까? 예 맘먹구리에 지진 그리고 지진을 페라페가 있고 한방에 커트 이거 부유라서 안되나? 아 들어가네 부유 아니네 페라페 어? 팬텀 길동무 한 번 읽어주세요 알았어 오오 섀도클로어 근데 특공이잖아 얘는 그냥 공격이라서 별로운데? 잠옥날메 자몽날메 이거 줘야지 사례메 오해 주자 기술을 쓴디 상대 공격으로 기절했을때 상대 공격도 기절을 아아 개꿀이네 길동무 효과가 다르네 이건 뭐지 제도볼 어? 근데 세팅 좋은데? 응? 뭐야 쉿 페라 페 지가 지 때리기 딜이 딸려? 레벨을 높이면 돼요 저폭 페라 페 자폭 자폭 페라 페 자폭 짜무 이 상에 꽂혀야겠다 페라 페를 바꾸겠습니까? 땅이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아 아 저거 나도 들어가는거야? 물거품 엘이야? 불켜 근데 맘목골이 워낙 세가지구 앗 비교 비교 보니 수ó 비교 피 보니 피 피 아 피 피 샹델라 오케이 오 얘 잡자고? 아 근데 팬텀 좋은데? 뭐야 불에 강한 녀석이 없잖아 지진 지...지...뭐? 죽여요 불이라서 같이 써도 돼요 아니 못생겼어 안쓰면 기억버섯 오 좋은데? 짜포코웰 만목고리 만목고리 강철 하나 넣어? 강철? 강철로 넣으면 뭐가 좋아 격투 격투한테 강철로 찍어버리게 공격할때 상관없구나 바위 찍어버리게 바위는 땅으로 해도 돼 얼음은? 폐오리 어 폐오리 잡을때 좋네 폐오리가 독강철 독공격이 없어 폐오리 잡으려면은 강철 펀치 근데? 자포코일이 하나 있으니까 버섯으로 기술 봐요? 멸망의 노래 최면술 꿈먹기 에스퍼 공격 하나 했다 어? 회복돼 나이트헤드 꿈먹기 좋은거 아냐? 꿈먹기 에스퍼 에스퍼면은 격투 싸울때 격투 내가 애매하거든 격투는 비행으로 페라페 아 자는애한테 쓰는거야? 이상의 꽃보자가? 없어 쓸꺼 나는 아이언 헤드로 마모꼬리를 주는게 맞다 나는 아이언 헤드로 원 쉐임 꺼져 요걸로 폐오리 한번 잡아줘 교체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예 애가 더 빠르겠지? 91레벨이니까 쉐도우볼 랑샤알메 랑샤알메 플러스 파워 에스퍼 아그룹당으로 쉐도우볼 쉐도우 아기파드 보스트 보스트 악타 타점 같아서 둘다 가지고 있을 필요없어요 음? 어 그러네? 컷인 아아 머리로는 이해가 안되는거야 컷인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되죠 쉐도우볼 하이파볼 하이파볼 교체? 아니요 바로가 쉐도우볼 내가 더 빠르죠 요거 의드샷 요거 증가 맘목구리 찌찐 보스? 교체? 아니요 쉐도우볼 그 다음에 포켓 보스트 공격이지 보스트 공격이니까 노말로 바꿔 너거거지 아싸 그리고 나는 드릴 라이너 아 치이 아 뭐야 저거 왜그래 패시브 뭐 패시브 못 터진거야 드릴 라이너 노말 하나 있는거 나쁘지 않은데요 노말 하나 있는거 퍼코트가 뭔데 아 물리에 강해? 물리에 강하면 특공으로 가자 얘는 물리 공격한테 굉장히 강한애네 애교도 부리고 하지만 누군 튀겨버리고 아 사라졌네 너거거지 그리고 다시 자포콜 아 아 개새끼 드릴 라이너로 죽을때까지 드릴 라이너로 죽을때까지 계속해 급수 맞춰 무식하게 가 노말이니까 다이브를 못하죠 심연 오롱털 페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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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페어리 악페어리 페어리 페어리 페어리가 도라곤 도라곤 잡지않나 페어리가 도라곤 도라곤 격투도 잡고 페어리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근데 페어리는 금속에 약하죠 근데 얘 천천히 잡을까 그냥 악은 격투로 처단 드려온 무적임? 아 무효네 아예? 아 무효구나 일단 딱딱한내 내보낼게요 딱딱하내 너거거치 너거거치로 가 하이퍼드릴 하이퍼드릴 포금파 드릴라이너 이게 제일 약하거든 이게 제일 약하거든 아 컴퓨즈 로그볼 잡았어 근데 뭐 대신 치지 팬텀도 좋은데 팬텀이 아까 그거 누구야 고스트 만났을 때 개패는데 페라페 빼라고? 야 페라페를 페라페는 걔 누구야 격투나오면은 아 이제 페어를 패면 되니까 아 페라페 이거 아까운데 개빠른데 별로 주지도 않았네 페라페 봐봐 격투가 나와 이젠 페어리로 패 그죠? 벌레가 나와 악이 있어 아그로깡으로 아니지 벌레는 아그로깡으로가 아닌데 벌레는 바위로 벌레는 격투랑 서로 서로 그거 아니야? 서로 아파 아니네 그치 서로 안달아 서로 안달아 공격의 두배는 아닌데 서로 반감 이렇게 치이고 있네 아 엔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일단 이걸 보자구요 자 비행이 있어 비행은 뭐에 강해? 풀에 강해 풀은 뭘로 잡죠? 풀은? 얼음보승이 최소 2개는 있어야 돼 최소 2개 봐봐 잡을게 얼음밖에 없어 맘목구리 밖에 없는거야 내가 불이 없잖아 독기술 없어 나 벌레기술 없고 드래곤 관장 나오면 뭘로 잡을거야? 그니까 내가 말하는건 거야 팬텀을 빼고 넣는게 어떠냐거든 고스트 뭐 말하고 격차한테 쎄긴 한데 그것은 패얼드의 해결 에스퍼한테 강점이 있긴하지만 에스퍼는 에스퍼는 악에 약해가지고 오롱털한테 임이 됨 그래서 팬텀이 팬텀 팬텀 길동무 저주로 200층 잡아야돼 메가 팬텀 페라패 노마일드 겹침 구분 Curly 이게 어디 까지 가 NA 아 그래서 격투 나갔을때 개쳐 맞았구나 한배 데미지로 개쳐 맞았잖아 오오 400쪽을 왜 쓰냐 아 나 팬텀을 빼는게 맞는거 같애 테라 패 아 정이 들었잖아 정이 슈퍼볼 더이상 필요없을거 같고 슈퍼볼 더이상 슈퍼볼 더이상 맘모꾸리 폭슬라잎? 악? 바로 나왔죠 악은 뭘로 잡는다고 했더라 패어리 패어리 요정으로 슈퍼볼 더이상 아 근데 오른털이 바로 측근거려버리고 악마는 천사로 엄마로 잡으려다 엄마로 잡으실거 뱅 뱅 정리를 하고 열쇠 됐던 파워리 소중력 액 잠잘 아우 리셉열매 아우 리셉열매 필요하네 베이스인데 자폭폴레 돈 크로우 랩차이 너무 많이 나 알 바우처 받을건 받고 오롱털 페어리가 페어리로 상세가 되나요? 그냥 맘목구리로 자석으로 때리자 아싸 레어 찌찐 아 암해마 성공 얼음뭉치 퇴 페라페 자포콜베 라이벌이 아니 그건가? 라이벌인가? 아니겠죠? 라이벌 만난지 45임? 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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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섯마리? 에스퍼? 아그로 깡으로 80 84니까 그냥 지진으로 조지자 얘 떠있나? 안되네 퇴 퇴 퇴로잡아 음 물 와 뺏 얘 느린데 성묘 성묘 주문 중 물? 오롱털 좀 체급이 낮아요 설정에서 끌 수 있어요? 어? 아, 스킵이네 왜요? 왜 또 스킵? 뭐야 이거 서로 먼저 공격이네? 누가 타는지? 꽃돌아? 앗 랩으로 뭉개 랩으로 앗 잘 먹으면 좋겠어요 얼음? 땅? 바이로 깨버려 바이로 깨버려 보금파 사실 노고고찌가 막판 보스야 먹고자 보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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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자요 기조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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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다 비상 antine 2조 악 오롱 털 시끈거려야겠다 아 아기라서 안아프죠? 뭐야 왜이래 더 이상해 좋은 상처야 불 불에다 약하네 페라페 페라페 왜이렇게 쎔 물거품 왜안씀? 몰랐어요 페라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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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맥가링! 아싸! 나 언제 지나요 그러면? 깜깜이 아니요? 찐찐 아.. 메가스톤 떠야돼? 아... 페라페 뭐야? 관장이야? 어? 오롱털이 필요한데? 조졌네? 독이니까 이걸로 패자 어? 풀? 풀? 페라페 바꾸겠죠? 바꾸겠지? 여기서 하이퍼보이스 바꾸겠지? 아니 물거품 말이야 바꾸기 때문에 그쵸? 뭐야 그냥 비행했어도 됐잖아 어싸 실패 오케이 혼란 수단? 날개 쉬게하면 내가 먼저에요? 얼음 뭉치? 얼음 뭉치? 아싸 걸렸구요 빠위 아 뭐야? 족밥이잖아 족밥이잖아 흠흠 성공 오르페코? 찌찐 찌찐 별거 아니구만 찌찐 찌찐 오케이 파아 쭈욱 포금 파아 쭈욱 또 나와 쭉쭉 지르면 돼 포금 파아 아 아 아 아 황전 꺼지시고 황전 아 꽃 꽃 꽃 꽃보라 아 초밥 아 관장인지도 몰랐는데 개팼네요 동굴? 동굴 가서 이상해시로 다 빨아먹자 황무지 가서 이상해시로 다 빨아먹을까? 동굴은 근데 날라댕기는 애 막 용도 있고 그러는데 황무지 갈래 드라곤? 오롱털 한번 써보자 오롱털 체력 왜케 높음? 아 아니구나 노거거치가 더 높구나 효과가 없죠 효과가 없어요 폐허리 하나? 너무 좋죠 효과가 없어요 자몽열매 자몽열매? 오롱털 하나 주겠습니다 넌 이제 내 멤버다 드래곤? 기계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기계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전투 잡자고? 저걸 왜 잡아? 왜 자꾸 구멍을 팔까? 어 뭐야 얘 잡아? 한카리아스? 드릴군? 땀? 땀 공격? 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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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질 것 같은데 니 때려 잡아? 드래곤 콜로 구멍 파기 깨물어 부숴게 아 나쁘지 않은데? 세빼? 세빼까? 세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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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기절했는데 뺄까? 빼라! 빼! 아니 기절했는데 마침 근데 날아다니는 거 하나는 좋은데 풀! 풀 뭘로 잡을 거야? 풀 풀 뭘로 잡음 한 개방 풀 나왔다 얼음? 근데 얼음은 나 이거 저 뭐야 땅 있어가지고 나도 공격당하는데 풀 잡을 게 없습니다 강철? 빼라! 빼라! 빼! 이상한 사탕 현역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역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가져갈 것 없거든? 한 칼이어스 한 칼이어스 얘도 잡아볼까? 바로 치킨거리고 아니 안 했어요 로그 볼 이거 굉장히 필요하죠? 플라이콘 플라이콘? 아니요 여긴 오롱털로 다 밀어버리네 이거 극소에 맞춤? 할비룡? 다 다 자꾸 실패하네 열받게 아 또 실패해? 철벽? 어? 뭐야? 불 불 불은? 너거거치 드릴 라이너 내가 먼저 때리죠 드릴 불 욕마에요 고급상처야 번식 연결 와 나 충격 뭔가 어? 훈회복략이 더 비싸 하나만 매길거야 나는 스피드 그.. 업! 한카리아스를 좀 키워볼까요? 용적! 용! 고를게 없어요 플러스 파워 엑스라이즈? 용적! 용! 오! 한카리아스 나이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면 어떻게 돼? 좋아 보이는데? 오! 근데 메가지나 일시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나 영구.. 영구 메가지나야? 우와! 한무 한카리 볼까? 싸마리 모래의 힘 바위.. 땅.. 강철의 위력이 올라간다 족불이잖아? 공격 388 공격이 말이 안돼 388 특빵 특빵 특빵은 병 특수 공격 특수 공격? 나쁘지않아 방어 방어도 높아 스피드 스피드 개빨라 미쳤네? 내가 빠르니까 내가 빠르니까 드래곤 글로우 페라페 같이 써준다고 하고 버렸네? 버린 게 아니에요 풀어준 거예요 알라딘에서 진이 풀어준 거 그거 버렸다고 그래요? 고를 게 없네 상처약 교체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늘인데도 불구하고 드래곤 클로 야 미쳤다 이거 스피드 빠른 드래곤 사기인데? 그러면 스피드 느린 드래곤은 진짜 최악이다 그죠? 용한테 카운터 당하니까 그냥 어? 특수 공격? 근데 얘는 특수 공격이 없잖아 없잖아 좌포콜 오롱털은 그냥 공격 나 갑자기 물리딜이 됐네 다 파치레곤 와아 개사기 개사기 돌? 여기 돌 돌 돌이구나 여기 돌은? 꽃 꽃 꽃 꼬라 퐁 아 침새끼 어 모래바람? 모래바람? 모래바람이면? 한칼리아스네? 고를게 딱히 없는데 자몽열매 고를까 디펜더군 3 풀 회복약을 매기고 자몽열매를 한칼리아스를 주죠 3 풀 회복약을 모래바람 모래바람이면 또 안맞았어 이렇게 안맞음? 어 또 자몽열매 얘 없다 자몽열매 명중률이 90 100인데 아 모래바람 땜에 그냥 파워힐 안아프지? 아 자몽열매를 먹어버렸네 아 짜증나게 한다 쟤네 좀 미묘하게 어 기억버섯? 용숨 모래지옥 더블초 모래지옥 80 땅 고르기 없는데? 오롱팔 사죄에 찌르기 사죄에 찌르기 할까요? 이거요? 나 이미 좋아 90인데? 60 이상의 꽃 착수기를 받을까? 여깄다 여깄다 아 혼란이구나 솔라빙도 구린데? 꽃잎댄스 꽃잎댄스 그냥 이거 하나 배워놓을까? 오롱탈 기습이 좋아요 먼저 때려서 상대가 쓴 기술이 공격기술 아니면 실패함 별로 아니야? 혼란 걸리기 전에 바꾸면 안 바뀌어요? 이거? 혼란 걸리기 전에 이거 하면 해놓고 바꾸면? 그럼 못 바꾸면은 계속 때리는데 역속으로 바꿀거 아니야? 그럼 별론데? 헤어리 이게 더 좋은데? 소울 크래시가? 치근거리기 보다? 치근거리기 보다? 민디란 지금 아 물 lip 과연 치근거리이랑 똑같지? 스펙 결치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아 이런 거 할때 좋았는데 한 발 싸움 할때 이런것도 못피하잖아 폐라 폐가 있었으면 안맞았는데 폐라 폐 이제 곧 라이벌이네 에 관장이었나 라이벌이었나 145가 쭈살렬매 특수방어 모르겠다 한칼이야 강철 강철은 페어리가 어 페어리는 약점이고 품어줘 품어줘 한칼리아스가 품어줘 아싸 먼저 그리고 나는 모래바람이 있으면 더 쎄져 흩 흩 아니요 돌이 있으니까 쭉 옹골참 개새끼야 하지만 기본 스탯이 아주 좋죠 터져도 별로 안아프죠 불 오히려 좋죠 흡탑 아 한카리아스 모래바람에서 날라댔구만 자몽? 자몽 걸어왔어? 풀? 아 하지만 우박 우박 우박으로 이걸 때리려고 해도 드래곤 드래곤은 그냥 개패? 아 드래곤 2배죠 맞네 때릴 때 2배 아냐? 때릴 때는? 드래곤 아 맞을 때가 풀에 맞을 때가 3속 3원소로 맞으면은 괜찮잖아 그죠? 반감 어 특공 줄이기 이거 어때? 민트 정랑꾸러기 민트 이거 한카리아스 한카리아스 아니면은 특공 안하는 만모꾸리 만모꾸리 한카리아스 줄께요 구멍 파버리고 구멍 드레인 펀치 격투로 팬다 격투 악을 패어리로 팰 수 있다 격투 노마를 팬다 오롱털 패우 수 있네 오롱털은 어차피 악 펀치가 있어 악 펀치가 아니고 패어리 펀치 ικ 롱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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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 Kelli designed nothing anything 맥주 할게 없어 나쁜 업무 꺼져 닥트리오 닥트리오 교체? 예 이상의 꽃 씩 뿌려야겠다 씩 뿌려놓고 파워 힙 아 터져버렸네 사막 사막은 땅이겠죠? 모래바람이겠죠? 산은? 산으로 가보자 200층까지 가는거라는데? 여기에 라이벌 나와 라이벌 어? 고소기동 지졌다 나 레리엇 어? 이거 걔가 배울 수 있는데? 걔 누구야? 롱터리? 롱터리 롱터리 그 전에꺼 지우고 먹자 승부 굳히기 빼고 롱터리 근데 얘네가 스피드가 더 빨라 아 그래봤자지 금구슬 금구슬 에스퍼? 에스퍼는 아그로감으로 롱터리 레리엇 한번 쓰자 하 쪼봐 어 빠톤 효과를 넘겨줄 수 있다 나 효과 안쓰는데 빠톤 개사기에요? 이거 근데 캐릭터한테 다 줄 수 있어요? 그냥 갖고있으면 다 되는거야? 아 그냥 되면 일단 갖고있어 아니네 캐릭터한테 갖고만있어? 누구주지? 맹업스민은 나 맹업 스킬을 다 뺐는데 대근모로 한칼이야 교체합니까 예 아 잠깐만 녹잖아 아 조졌다 레벨 빨로 버텼어 큰 금고술 다음 라이벌이에요 말도 안해 이제 나무킹 나무킹 그냥 얘로 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만 보자 강철이 풀 때릴 때 강화 안되잖아 그죠? 반감만 되지 그러면은 전기로 공격하자 아 반감이네 러스터로 해야되나 아 쟤가 먼저 때린단 말이야 어 안죽어 나 안죽어 쭉쭉쭉쭉 메타그로스 바꿔 뭘로? 맘모 뿌리 맘모 뿌리 암생아 스피드 떨어졌어 푸멍 아 이 새끼가 한카리아스 분영파 바꿀 것 같은데 저 새끼 일단 분영파 내가 먼저 때리지 않나? 아 왜..왜 제가 더 빠름? 드래곤은? 헤어링? 그냥 바꿔줄걸 스피드 땅이 없는데? 서버 힙 심롱 스피드가 얘가 더 빨라 내가 그냥 때리면 돼요? 스피드가 얘가 더 빨라 내가 그냥 때리면 돼요? 10% 10% 광합성 어때 광합성 쭈욱 아 너도? 오케이 10% 뿌려나? 아아 광합성 어때 광합성 쭈욱 아 파워 휙 쭈욱 펫 아 파워 휙 파워 휙 avoid 아니 Because 파워 휩? 조금 싶어 해 C는 계속 들어가요? 8턴 아니야? 계속? 못 참겠지? 아 렉구자? 파워 휩? 나 용 없는데 어떡하냐? 전기도 없는데? 아 있구나 전기 있다 근데 쟤가 더 빠를텐데 롱터리? 아 지금 바꾸면 죽을 것 같은데 파워 휩? 아싸 뚜피앙 또 흡수 디펜스 떨어졌어 파워 휩? 아 구이 제너럴리트? 소울 크래쉬 아 소울 크래쉬 보소 기둥을 썼어 여기서? 주이저 파운 여기 최고 기술 디디레일리트? 디디레일리트? 아 피쳤네 이거 어떡하지? 드레인펀치 해도 죽을 것 같은데? 아 드레인펀치를 때렸었어야 됐네 돌이니까 어떡하냐? 믿을 건 노고고지 땅이 있어요 드릴라이너 드릴라이너 오 얘가 먼저 때리죠 날개 쉬기 아 아 나 얘 느린데? 넣어버렸어 아 하필 강철이야 전기 전기했으면 잡았는데 러스터 캐논을 하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아 아니 어처구니 없다 아니 아까 드레인펀치를 안한게 드레인펀치를 안한게 한 한턴식 밀렸고 그 한턴이 밀려서 딸피로 살아남으면서 어? 부갈수록 레쿠자가 벽인? 어처구니가 없네 그란돈 나 아까 잡은거 있잖아 알았다 근데 이건 9개인데요? 여기 있네 난 예상대로 했는데 나도 이거 해도 되지 1코 애벌레? 1코 애벌레? 계무소? 꼬레? 왜 1코는 쓰레기밖에 없어요? 뿌니벌레 뿌니벌레 한번 해보자 이게 그렇게 좋다고? 저 손 좀 씻고 올게요 으쌰 으쌰 어이가 없네 아니 여기 가루가 너무 묻었어요 뭐야 교체? 예 뿌니벌레 야 벌레 가져오길 잘했죠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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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토산 어? 지금 벌써 투자 그란돈 그란돈으로 치면 뒤지는데? 뭐야 이거 뿌니언 뿌니얄 뿌니도 죽었어요 왜 나도 나도 불탐? 와 이거 봐 딴 애의 칼 피했어 딴 애의 칼 어? 딴 애의 칼 효과가 더 힘든데 좋은 거 맞아요? 딴 애의 칼 딴 애의 칼 대게 안좋은거같은데? 그란던? 그란던 안쓸래 족구려 역시 페라페 불왜안씀? 성격전환 성격전환 근데 겁쟁이가 더 좋아요 얘는 어차피 특수공격이라 알았어 그란던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란던이 뭐가 좋다는거야? 족구린거같은데? 기술관리 기술관리 왜? 분연왜 나도다름? 나도다름? 겁나는얼굴 아침에 사라야겠다 햇빛을 맞은거야? 햇빛을 맞은거야? 같은 라인에 있는 깨무소 가져가자 햇빛을 맞은거야? 같은 라인에 있는 깨무소 가져가자 아 맑음으로 만들어서 그럼 나 불타잖아? 별로 안좋은거 아냐? 아 애매하게 안좋은데 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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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펑게좋다 근데 70 명중물 두류? 아니? 할건데?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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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 특공이라 불어요? 분연도 특공인데? 원시엠도 특공인데? 아 그래? 호기 오 이거 좋은데? 모래바람 쓴다음에? 나는 괜찮아 모래바람 쓴다음에? 터낙감? 애초에 쾌청 까는데? 플라스 파워 아보? 심벌 빕 빙 빙 빙 빙 쪽 커 fem 빙 두 빙 τό 아 km 왜케..왜케 안오름? 레벨 요테리 딴애의 칼 아 경험치 통이 커서 딴애의 칼 딴애의 칼 딴애의 칼 계속 짜서 회복 좋아보이는데요? 참문가 힐? 이게 더 좋은데? 상태 이상을 회복하니까? 쾌청이 알침했어요 에이더 아니? 몬스터볼 뚜년 뚜년은 성공률 100% 뚜년 근데 맑으면 불기술이 더 잘 들어가요? 아 그러네? 아 그렇구나 물타입은 떨어지고 물을 만났는데? 물을 만나서 땅이라서 안좋은데 물타입을 그거를 떨어뜨리니까? 좋은 특성이네?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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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뚜논? 좋고 하다 아이팬? 딱대 이때만 해도 행할꼬만 멋쭈? 태워야지 뜨년 뚜년 그리고 쿨이 나를 잡을려고 할 때 뿐연 날라댕겨? 원시의 히임 스킬 구성이 좋은데? 짜몽열매 훈련! 돼지의 히임 특공이긴 하지만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돼지의 힘 어때요? 공격, 특수공격 좀 차이가 나네 배워야지 다네의 칼 지우지마요 왜요? 오! 알바우처 불인데? 다네의 칼? 조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성공률도 낮은데 왜 좋은거야? 오! 에픽 뿐연! 공격 명중률 올려주는 템 먹으면 돼요 따네의 칼 나중에 가면 좋아요 브란돈? 뿐연! 또 있어요? 떠있어요? 알뽑기 오! 레전다리 오! 레전다리 얘는 잘 안오른다 뿐연! 돼지의 히임 동부 공격 풍구슬 뭐야 이 자식 원시의 힘 원시의 히임 왤케 약한? 깨무소 종나실쿤 나홍? 강철? 뿅연 녹여버리고요 용광으로 다음 피쪽 발 터뜨려 버리고요 관심 힘 삼속성이 너무 좋은데 깨트리기 이거 좋은데 깨트리고 싶다 그냥 당수로 깨트려볼까? 그란드 깨트릴 수 있는데? 깨트리 좋아 이거 피치 연like 있게 하겠습니까? 예 얘는 늦게 올라가는데 이거 해주면 좋죠 데미지 표시야? 없는데? 이거? 데미지 다 안봐 펜시 싸운다 깨트리고 30 아싸 치유의 부적 악 이거 좋은데? 오오오오 치유의 부적 아싸 깨트리기 탕수 개사기 특수공격이 상승? 필요 없는데? 특수공격이 상승 그래야 줄까? 줘? 특수공격 쓰니까 탕수 좋잖아 이거 희난기 희난기 이쪽 뭐였어? 탕수 오케이 갈모메 갈모메 바다 그다 보드름 떨구기 바다 그다 경험 부적 아싸 관장? 관장 뭐 나와봤자 어쭈 나를 흡수하려고? 어? 다 다 다 다 그거네? 하지만 물타입이 약해지죠? 격투 배워놓길 잘했죠? 탕수! 탕수! 칠쿤의 모습이? 탕수 유리플로이 바람 일으키기 바람 일으키기 단단해지기 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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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빠 탕수 탕수 친청민님 그란돈은 현재 게임 내에서 최상위층 최상위중 이 위로 200층은 밥 먹듯이 가는 겁니다 미리 축하드려요 이렇게 협 vida professional 엠리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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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란돈 자 햇살 야 근데 얘가 세긴 세네 세긴 세네 깨뜨리기 오우 개무소 오우 슈퍼 개무소 이거봐야 슈퍼 개무소 오우 파이리 미야꼬 빛나두 아 두가 빛나니까 빛나두 뚜루지벌레 비조프 아참어 몬스터 먹어 어 얘 물거미 잡아볼까 물거미 깨트리 골 아무거나 잡아가냐 맥가드레 흡수가 개구르구나 맥가드레 흡수 오 열주 오 아싸 소모되지 않을 확률 개꿀 열매 엄청 골라야지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오 물담당 물담당 땅담당 용 흡수 훈연 깨트리다가 낫겠지? 역속? 역속 불이 붙는데 오케 오케 대충 가.. 가지고 당기구요 상처약 열매 나오면 다 골라야지 오 울먹이 얘 좋은데? 울메 군면 울메 어 아 룰먹이 별로야? 룰먹이 좋아 아 뭐야 라이벌이야? 띠년 기절 흡수 흡수기인데 흡수기 펄크업 오오오 펄크업 이거 펄크업 하나 할까요? 격투 펄크업 별로? 싸운다 원시의 흰 왜케 악하? 연꽃물 연꽃물 노타우스 울먹이 얘 멋있어 진화하면 소영이 메인 포켓몬 이걸로 권총 쏘거든? 직원으로 타타륜 뿌연 졸력하네 기역버섯 기역버섯? 기역버섯 기역버섯으로 메인 그거 다시 살려? 기역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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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의의 칼 이게 왜 좋은지 모르겠어 검색해볼까? 왜 좋다는거야 졸래 안맞는데 120 120 땅버전이고요 지진 업그레이드 라고 볼 수 있다 아쉽지만 위력에 비해 명중률 높은 데다가 되게 좋다고 하네 표정 명중률이 자꾸 아 명중률 보정 아이템을 해서 수으읍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아침 햇살도 없는데 아침 햇살은 내가 그걸로 받은 거네 아침 햇살은 템으로 구한 걸걸 아닌가 아 못살려 누겔레옹 물대포 아 이걸 골랐다 규체 쪽바라 맥가드레인 앗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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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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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짜몽열매 그라운돈 열매를 엄청 골라주면 됩니다 교체 하시겠습니까? 예 물로 씻어버려 물에 파동 저수? 물 공격력을 약하게 하고 워드샷 땅 가위 깨트리기 절잇가루 마비 자석파를 쓰죠? 이걸 쓸바엔 안써 상처약 안해 아 관장인데 이제 아 관장 끝났죠 빡 자석파루 자석파루 이 새끼 잡어 기절하네 누구야 로토스 꺼져 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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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를 회복한다 나 왜 이렇게 HP 회복하는게 좋죠? 아 열매먹기 아 열매먹기 이거 좋은데 벌레먹기 아 열매먹기 아 열매먹기 아 열매먹기 아 열매먹기 아.. 똑같네? 뿔연히 맞네? 아..아..아 왜 자꾸 먹어!!! 아 이미 경험치 다 올라가버렸어 상처야? 안먹어? 아 왜 끝나? 마릴리 오 이거 잡자 마릴리 교체하시겠습니까? 예 물거미로 벌레먹어야지 벌레먹어야지 귀구슬 그란돈으로 하자 경험치 뿔연! 왜 경험치가 별로지? 어? 난 왜 저게 물로 안보였을까? 어처구이 없나? 아 격투는 또 저거에..저거에 상쇄돼 제일 센거 할래 잡는다며? 안잡아? 아 아침 햇살이다 아 아침 햇살이다 내가 그란돈이 있으니까 한번은 발굴하려나? 한 번은? 한 번은? 아 저거 물만 나와!!! 아 짜증나게 해! 아 왜 자꾸 늑지냐고 아 원래 역상성으로 잡혀요? 아 아 잡아! 깝질모 잡아! 깝질모 레벨 제일 낮았네 누구야 깝질모 장기 거기서 걸면 비구슬? 물건 꺼져 아 샹차야 동칭이? 교체 아 이거 빨아먹는 거 없지 빵! 그란드 비즈가 아니요 무겔레온 교체하겠습니까? 아니요 싸운다? 돼지의 힘 쾌청이라서 얘가 데미지가 약한데 물이 방어? 돼지의 힘 꺼져 오 엘리 게이 리아코 지나간 거 아니야? 엘리 게이 엘리 게이 비구슬 꺼져 깝질물을 버릴까? 에너지도 없는데 깝질물 근데 깝질물 지나면 좀 줘 찌진 오 나왔다 공격 속성 찌진 꺼져 찌진 나왔다 꺼져라 찌진 아싸 인킹 인킹 인킹형님 인킹형님 인킹형 내가 카타 인킹형님 앤 딱 봐도 특공같이 생겼죠? 딱 특공같이 생겼어요 아 공격력이 조금 낮긴 한데 아침 햇살 아침 햇살 의미없을 것 같아 솔직히 그죠? 흡수가 더 의미없어 솔직히 상처약 만도님 치료해주고 어? 이거 잡고 싶다 개멋있다 찌진으로 하면 죽겠지?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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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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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치는 물 물 꺼져 깝질물 꺼져 물이 두개네? 엘리게이 누겔레온 뭐 이렇게 이게 근본이 없냐 지금 엘리게이 오오 otherwise 무차볼 하타 회복야 스콜피 오 얘도 멋있는데 지진하면 죽을 것 같은데 바위 베드 앞에 프리코오라 팔력 없다 기습 오 저거... 좋죠? 기습 아.. 친밀하지 않으면 더 세 이런거밖에 안나와 토 토 멋있는데 다이버섯 사용 가능 다이내믹 밴드 아싸 당겨서 어? 장크로달? 지금 있는거 상위호화이잖아 아니 어차피 쾌청이라서 깨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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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미친노마 아 안봐줘 이제 나 그냥 할거야 할거야 이제 기습 기습 내가 먼저죠 기습 안에 저거 그란던 개꿔진거같아 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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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쁘게 생긴거 할래 이쁘게 생긴거 기습 어 이거 얘 좋다며 강할빙 연속 여같은 강함 표 premier 그게 뭐야? 김강사? 아무튼 강철 고스트 파티에 추가 기술관리 폴가 필요없고 야스 폴가 바꿔 야스 야스 뭐야 이거? 몸통 연속 자르기 없잖아 4개가 다잖아 특성 특이해서 잘 써야돼 특성이 뭔데? 노가드 아무튼 파티에 추가 가드를 안 올려 자 고스트 있으니까 노말은 얘가 알아서 하면 되구요 노말 담당 끝났고 그러면 격투 고를 필요없죠 격투 비행 필요없죠 불을 하나 해놓자 불 자꾸 불을 안한단 말이야 노말이 껴있는 레오꼬 싫어 어른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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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치지만 죽을 것 같으면 저장되기 전에 F5 누르세요 죽기전으로 돌아가요 아 그래요? 왜 안 알려줬어? 이게 오롱털인가? 메롱궁이? 메롱궁이 오롱털이에요? 오롱털 써봤으니까 딴거 쓰자 비행 에스파 빠모 얘 잘 썼는데 그죠? 얘 참 잘 썼는데 김강석 옛날의 소영이 만화 그릴 때 이미 그려진 거 있다고 했어요 아 조그만 만화책으로? 아 예 그거 이제 안 나와요 노말 파트에 추가 1코가 없네? 밀탱크 왜 이렇게 많이 찾아? 근데 캐터피 캐터피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하자 아 잠깐만 봐봐 단칼빙 어딨어 바꿀 거 없네? 추가 성격을 내가 안 골랐거든 난 이렇게 치밀하게 하거든요 이것도 없네? 파트에 추가 얘 할까? 얘 할까? 얘는 암수 전환 다 할 수 있는데 성격 전환이랑 얘 특공 안 쓰니까 이거 명랑이 좋겠다 됐어 근데 그란돈이 별로야 내가 해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고스트? 교체하겠습니까? 이거 폴터 가이스트 폴터 가이스트 너무 센데? 포켓몬 방칼빙 사마리 노가이드 전법에 따라 서로가 사용하는 기술을 반드시 맞게 아 고스트 타입 포켓몬에게 노말 타입과 극수 타입을 맞게 한다 오오 지는 안 맞고 고스트 잡네 얘가 인분 폴터 가이스트 모르마 쭈살렬 엉 오케이 장칼빙 교체하겠습니까? 예 어 왜? 아니 안교체 밀탱크 교체 아니에요 단칼빙은 노마를 못때리니까 야습 야습으로 페이검 잡아 밀탱크는 몸통 박치기 빵 빵 아포돈 아니 처음에는 노말이 나오는게 맞는데 헐레 피피에이드 아싸 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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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포스트 폴터 가이스트 발 터뜨려 단칼빙이 토중몬을 때리고 근데 폴터가이스트가 벌레한테 약한가봐 왜냐면 벌레는 귀신을 안 무서워하니까 맞나요 소르기로 뚜루지벌레 터뜨려 터뜨려 아니네 왜 자꾸 미스가 나는거야 아니 단칼빙이 다 모두가 맞게 해주는거 아냐 칼춤 칼춤 칼춤하나볼까 칼춤하나볼까 칼춤으로 썰어버릴까 칼이니까 배우긴 배워야되지않을까 칼춤 Have one 와 이거 공격량 너무 좋아 요 드 anni 집에만 도 зелен 치 membren 세미 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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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horse diab 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아 노말이라서.. 죄송해요 왜 연속으로 안 자르죠? 아 연속으로 맞추면 위력이 올라간다고요? 나는 무조건 맞추죠 무조건 맞춰요 왜냐? 너 가드 슈퍼볼 모로쥐 모로쥐는 페리케 연속 자르기 밖에 없네 연속 자르기 케타피 폴터 가인스트 너무 쉽구요 아이파볼 아싸 경험심 밀탱크랑 단칼빙 엄청 키워야지 폴터 가이스트 폴터 폴터 가이스트를 뿌니벌레한테 호르기를 셰클벌이한테 아싸 폴터 가이스트 폴터 단칼빙 메인으로 쭉 밀어주면서 잡것들로 약점 보완 의문 열매 단칼단칼빙 소꿀벌이 잡은 몇 스테이지마다 돈져요 아 아 다행이야 고스트 안먹히는데 아이퍼 홀 아이비 벌레로 잡아먹어 파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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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파먹어 아싸 뭔데 이게 아 스피드 스피드 폴터로 너무 쉽고 자 단칼빙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봅시다 단칼빙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단칼빙 단칼빙이란 쌍검킬이 됩니다 멋있는데요 자 이게 귀신들린 검이기 때문인데 오 킬 가르도가 돼 오 오 킬 가르도 오 멋있는데요 킬 가르도 500조 방어는 버려 특수공격 공격을 개올려 실드폼이 있고 뭐가 있네 오 오오 칼집을 쓴 모습 칼집을 벗은 모습 칼집은 왜 써? 자 봐봐요 공격 속성 항우 속성 항우 속성 고스트 고적고 고스트 고스트 땅 왜 땅이 되지? 강철이라서 땅을 이길 수 있는 거 땅을 이길 수 있는 거 물 불꽃도 물 물이 필수네 물 물이 필수고 악은 악은 격투 물 격투 물 물 격투 흐우우우우 흐우우우VR 야쓰 여기 야스 만드.. 아 노말이냐.. 아이씨 물이랑 폐허리 점점 붙는다 붙어 어? 왼속 자리기 점점 붙어 잡을까? 어차피 다음 나오긴 하는데 악은 성칼로 지져버린들 지금 우리가 찾는 물이 아니죠 회오리도 아니죠 격투도 아니죠 풀? 꼴충이로 야금야금 갉아먹어 아 근데 새가 있었네 이게 없네 독퇴 꼴로 잡아 바꾸어 바꾸어 밀템타 이제 잡아 잡았어 오케이 꼬리선? 교체하시겠습니까? 예 교체해서 뿔충이 뿔충이 키울래 독침 퇴 아 우..우루 방어력 높은 우루루 아 방칼빈 이제 못하죠 이제야 좀 조용해졌구만 이제야 좀 조용해졌구만 리셈 아오 리셈 일메 영구스 영구스 피자 슈퍼볼? 영구스 피자 슈퍼볼? 슈퍼볼 맛보돈? 안 맛빠 아 슈퍼볼 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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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칼춤 6단계 5단계 8단계 4단계 1단계 좋아 곧 도움 되요 곧 도움 되요 지금 우리가 키우는건 어 이거 좋은데? 맹독 밀탱크 단칼빙 맹독 이거 좋아요 한번 걸어버리면 정신 못 차려 이거 밀탱크가 하기 딱 좋은데 체력이 좋잖아 밀탱크 아 몸통 박치기로 지울걸 칼춤 이 자식이 좋은 상처야 앙구스 바빠 칼춤 칼춤 너무 두려워 스킬셋이 좀 배워봐 아 명중이 반드시 해봤자 뭔 의미냐고 정말 짜증스럽네 벌레기술 버려 이거 왜 디엥 생겼으니까 빼자 통통코 통통코 통통치는거 있네 아 야 이거 좀 보자 애들을 내가 너무 모른다 도주 껍질을 벗은 상태 이상을 회복할때가 있다 특수 공격 리프가 될 하나같이 별리네 아무튼 변신 불이니까 다 약하네 밀탱크 울음소리 오케이 바위 바위에는 돌이 안붙으니까요 굴러 빵이예요 빵이예요 울러 자꾸 울음소리 빵이예요 계속 울어 빵이예요 스킨 없는거 아냐 아싸 밀탱크 돌 아 돌에는 독이 안 아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온푸츠스테님 감사합니다 격투로 아 볼컵이네 토커러 톡씨 돌은 돌 바꾸어 바꾸어 시간 끌면 우리가 위대 풀 아아 땅칼빈 땅칼빈 뭐야 이거 서접한건 폴터가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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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죠 폴터가이스트 폴터가이스트 웅크리기 아니? 웅크리기를? 냉독 바르고 웅크려 볼크업 어? 이게 더 좋은데? 옹크리기보다 볼크업이 더 좋은데? 샤운닷 폴터 가이스트 너무 약한데? 폴터 쭈살렸네 밀탱카나 줘 파오리? 어 이거 잡을까? 파오리 멋있잖아 창파나이트 파오리 장파나이트 오? 좋은 경험 부족 아싸 오르 이거는? 밀탱크로 제비 바람 밖에 없잖아 왜 이렇게 구름? 왜 이렇게 구름? 하나같이 구름? 아니 밀탱크가 왜 페라페보다 약해 페라페 페라페 꼬리 힘들어? 페라페 안아프지? 하지만 떨어뜨려도? 나는 필중이거든요 페라페 아! 20의 관장이 나와 2개 밖에 없어요 강철이라서 잘 나오는데요 페라페 거스트 거스트를 페어리가 잡나? 아 잡네 안잡네 안잡잖아 폰터 가이스트 금속음 크게 떨어뜨린다 특수 방어 떨어뜨려서 뭐야 어 어? 비행으로 파먹어 파먹어 야쓰 먼저 때려 야쓰 아싸 즉시 전력강 왔다 특수 방어 더블리더 오오 뭐야 뭐야 개징그러워 카푸느지능? 어 나 이거 알아 얘 얘 준전설 아니야? 카푸지느... 내 지능? 개징그러우네 가동타운 가동타운 물 어 물이다 이제 물 하나 잡을 필요 있는데 예 규체 통통코 랭크 랭크 없으면 죽거나 교체되지 않으면 다음 스테이지까지 계속 유지되요 랭크 없으면 죽거나 교체되지 않으면 랭크 없으면 아 그래요? 그러면 칼 좀 쳐놓고 그 다음에 계속 가면 돼요? 이렇게? 30분 어 그래? 아 그래? 어? 그래요? 개꿀이잖아? 그러네? 음 그럼 버프를 해야되는구나 근데 원래 포켓몬에서도 그래요? 그죠? 길치하면 사라지잖아요 그죠? 연속 자르기 2회 연속 자르기 9인데요? 단단해지게 꺼져 고라파덕? 칼춤 지졌다 넌 벌크업 딱딱해졌죠? 벌크업 왜 호호 이 친구 봐 왜 라이벌 뭐 나와봤자지 뭐 돼? 어? 취소됐네 오케이 벌크업 안 아프죠? 내가 먼저 때리거든요? 몸통 막치게 한번 파 가지고 우우우우우우우우 자, 독, 계속 들어가요 독은 파먹어야지 벌레로 얌얌 새로 바꿔? 아 강철이야 폴토가이스트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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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폴 이게 뭐지? 노말인가? 아카 야스 아 더블리들 더블리들 에이스 이제부터 독춘붕 니가 에이스다 뭐 또 있었어? 아 파먹으면 되죠 더블리들 조빡 풀베기 개구려.. 개구려 보인다 아 강제로 살려야 되는데 아 싫다 싫다 싫어 근데 이미 한번 만나가지고 또 야거리 이미 만나서 나벌리들 메세지 독도 걸려요 더블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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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 약한거 같으니까 기충전 한번 해주고 더블리들 이것도 개승된다고 했죠 데펜 어 이건 개승 안 되네 더블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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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충전은 안되요? 냉업이 아니라서? 야구리 따블리들 개쎈데요? 부침부 70 급수에 맞기시오 베어가르기 좋지않아? 컴팡 예비창 메롱꿍 포인트 업 단칼빙에 폴터 가이스트 오? 야도킹 오 얘 잡을까? 야도킹 멋있다 벌레는? 정신공격이 안통하죠? 따블리들 폴 하이퍼 포우 오케이 야도킹 물? 물 한명 필요했었죠 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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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꺼져 65 상위 호환 대농셔 독이 걸리진 않네 독이 걸리진 않아요? 근데 더블리들로 독이 걸리면 베넘 쇼크 만들 때가 있다 이거 만들 때가 있다 베넘 쇼크 두더리우 두더리우 두더리우가 이 새끼가 결치하겠습니까? 비행 비행이 어 통통포 비행 풀비행 아 그지 같은 것밖에 없어 저거 개 약해 개빡 뜨네 진짜 따블리들 꺼져 독친봉 너무 좋구요 아 벌레가 짓이겨지잖아 야도킴 땅땐지 아 물의 파동 군대포 초롱순 구르기가 왜 했는데도 30밖에 안되서 한건가? 자석으로 그냥 가자 자석으로 아 밀탱크 왜 시작 포인트는 개많이 받고 왜이렇게 약해? 이게 그게 밀탱크니까 어이가 없네 그라치 그라치 잡아 이렇게 통통코 꺼져 물의 파동 물의 파동 또 잡아 또 잡아 또 잡아 또 잡아 또 잡아 오케이 이시브라차 꺼져 제비 제비 반환 또 주쵸 구리고 또 구리다 почти itung 승적으로 오-오-오-오-오-오 왼쪽 자르기 왼쪽 자르기 독친붕 쏠쏠한데요? 쟤도 잡아야겠다 쟤도 오케이 밀탱크 밀탱크 꺼지라고 할까요? 족부려 보이는데 꺼져 오 커지고 샀지만 꺼져 바꿔 못할거면 꺼져 풀회복략 어 으라차한테 풀회복략 즉시 전력 방찰 망각술 물의 파동 공격 얘 왜이렇게 좋아? 왜이렇게 세요? 마이페이스 혼란상태가 되지 않는다 방어가 개높구나 방어가 개높아 스피드는 느린데 얘는 독친봉은 개빠르고 방각술 특수방이 크게 올려버린다 방각술 메시 emergen 하 craw다 마그마그 어? 죽여달라는건가? 마그마그 깜짝빼기 좋은데요? 깜짝 빼기 organisation 폴터 가이스트? 올려가지고 아까운데 천재공격 이생한사탕 이생한사탕 레벨 높은 야도킹한 전기? 바꿔줘 교체 강철은 뭘로 팬다? 으락차로 팬다 안다리 걸어버려 안다리 걸어버려 안다리 걸어버려 힘 꺼치기 80 안해 호일은 다리가 없는데? 그래도 걸어버려 이생한사탕 독짐 독짐부 교체? 예 단칼빙 깜짝빼기 어? 악은 악한테 악당은 악당한테 그거네 겨어스트 겨어스트 야쓰 카리취 거스티 아 짜증나 자 반감 격투 반감 직담 고타 안되죠? 덕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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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방 빠방 알톡몬 오케이 알톡몬 교체하겠습니까? 예 야도킴 방어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물리 공격하는 녀석들한테 물에 파동 잘 물에 특강이 났죠 물에 파동 물에 파동 꺄 70 상대보다 낮을 공격한다 개rett 꾸졌는데요 안해 왜해 과정 먹다 남은 음식 올 좋은데요? 야도킹 먹다 남아야겠다 나 체력이 많으니까 야도킹 우랏치 싸운다 우글의 파도 급수에 맞았죠 지가 지비 때림 오케이 그리고 나 체력참 그리고 볼 몬스터 볼 슈퍼볼 슈퍼볼 24 24 으라차 아 얘도 24 으라차 어? 어떤 으라차? 근데 얘 스탯이 더 좋은 으라차 도장? 발전수? 발전수로 가면 도장 격투 격투 격투가 물리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격투가 칠힝 망키? 그건보 물에 파동 잡아 27 7 누구 뺄까? 알통몸 뺄까? 야두킹 진짜 세요 아니요 얘는 괴체 뭘로? 물에 파도 안아프죠? 물에 파도 폴토 가이스트 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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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이 개사기인데? 90 물에 파동보다 더 센게 나왔어요 물에 파동 물에 파동 독압정 교체로 나온 상대 아 교체시키면 독밟 독발라 독침 빼 으라차의 모습이? 토쇄골? 아 개징그러워 자 자꾸 먹다 남아 너무 사귄데 이거? 물에 파동 아 파도 타야되는데 물에 파동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저 아 네 누구 줄까? 망키 줄까요? 아니 둘 중에 격투 뭘 키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싸 망키 오오 개 멋있다 성공의 순 토쇄골드 좋아요? 얜 그냥 체급이 좋아? 체급이 야도킹을 어 얘 개다 그때 봤던 애 델빌 오오 타타륜 이거 좋지 않아요? 타타륜? 꽈사 열매 단칼빙 줄게요 왜냐? 부족해지니까 홀터 가이스트에 꽤 적으니까 어? 뭐야 떼떼무노? 이리 와 떼떼무노? 파올이? 파올이 진짜 애매한데 파올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언제 해볼까? 특성이 어떻게 돼요? 되게 크네 가라르는 창파나이트 격투네 파올이도 격투네 파올이 치워 아 가라르만 진화해? 격툰데 이거 상대할 만 하거든? 성원숭 토세골 같은 걸로? 수빈이 춤을 좀 꺼져라 굉장히 특성이 확실하게 수고하시면 심정하게 다 수고하시면 어떻게 수고하시면 수고한 수고한 기출 비충전 꺼져 수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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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간테 좋죠 도간테 좋죠 꼽네 컴퓨즈 아 단칼빈 때려 꼽네 왜 삐딱꼬리가 기습해 난 야습인데 아 야습보다 기습이 더 빠르거든요 아 돌진? 아싸 게으름 피워야겠다 파동으로 필요 없거든요 아 건조피부 피가 차 하늘 다ub울 린더 저 exceptionally 셋 건조피를 너무 사귄데? 건조피를 너무 사귄데? 건조피를 너무 사귄데? 끝났다구요? 아뇨?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밀탱크는 5컨대 개구려요. 그게 황금이었어. 아까 처음 했던 거. 얘. 얘. 국밥. 거기다? 꾸꾸리 국밥. 물대포. 스피드. 스피드. 오 이거 해야지. 퍼프 늘지는. 단칼빙도 별로야. 되게 별로였어. 뜨아하고 좋다고요? 뜨아하고 좋아? 이코가 없네. 이코 버려? 독침붕이 좋았어. 그치? 솔직히 독침붕이 좋았어. 재발견. 독침붕 재발견. 기술 구성도 좋아. 버터풀? 전통의 버터풀? 어? 어? 두 개 다 가져가. 아 한 개밖에 안 되는구나 이번에는 캐터피 한 번 써볼께 뭐야 등장했을 때 미스트필드를 사용한다 방어와 스피드가 이렇습니다 시원하게 한 번 해볼까요 격투 파동탄 밀어버려 오 좋아 상티상 안걸려? 아 미스트필드? 오케이 금 구슬 슈퍼볼? 슈퍼볼 빠모 얘 좋아 빠모 이게 아뇨 볼 빠모 슈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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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때려야되는데 슈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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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olutely 화문은 딱 봐도 정전기 마비시킬 때 있습니다. 딱 봐도 공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긁는 게 맞았네? 바동탄 하이 빠보 요테리 바동탄 바동탄 좋은데 이거? 축축 미우는데요? 이거말들 이상한 사탕 공고술 개무쇼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차밍보스 아싸 부시 오 부시 이거 좋아요 폭포오르기 개사귄데? 폭포오르기 어? 카푸 느지느 배울까? 타격이네 카푸 카푸 느지느 케이시 잡아 하이파볼 아 하이파볼 잡았다 아 아 아 구성이 좋은데요? 아 아 아 아 이거 필요없지 상처야 하이파볼 느낌 너무 좋은데요? 연분이 아 하필이면 불인데 미안해요 물데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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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니가 맞아 물데이포 계속 맞아 계속 나왔대 물데이포 나왔대 내가 진거 맞아 맞으면 꺼져 짜몽열매 코치하나 악은 코치하나 태어리로 샤밍 샤밍 보운스 힘껏 펀치 위력 공격을 받으면 실패 불이네요 어 보스야? 파동 펀 구격 턴 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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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중조각 공격 중조각 뜨아거 뜨아거 공격 아니야? 암흑? 암흑은 더 좋아? 바동 신한계 방어를 올린다 능력이 안떨어지지 왜냐? 되게 별른데 어? 검은띠 오오 격투가 있어다가? 없잖아 바모 격투 있어요? 격투 전개요? 아우 바모 20% 차이밍 버스 바모 이 악물고 키워야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샤이크 퓨리드 공구슬 교체 하시겠습니까? 예 바모에 아 근데 레벨이 낮네 정기쇼 아 바모로 못 키우게 됐네 이 자식이 잡아 아! 하이퍼볼을 던졌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떡하지? 오 띠키쥬 아 아 아 아 물로 조그맣게 조그맣게 때리고 아 아 아 아 근데 빠모한테 힘이 너무 많은 걸 줬는데 아싸 단대키 빠모 레벨 물로 초롱순 잡고 불꽃이 아래로 치릴리 잡고 물렙으로 초롱순 잡고 불꽃이 아래로 치릴리 잡고 치릴리 잡고 아 자몽 열매를 뽑아 중심 잡고 실력 вы hug ему 1 남았었네요 1 남았었네요 1 남았었네요 넌 좋은 포켓몬을 가졌구나 파동탄 파동탄 왜 켜죠 파모 레벨 5에요 어떡하죠 파동탄 따라오겠죠 레벨 파동탄 마포돈 파동탄 알아서 커 알아서 아냐 알아서 커 도토리 도채 꾸꾸 근데 꾸꾸 비행 어 비행이죠 꾸꾸 빨아먹어? 꾸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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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or 꾸 reappi 깜놀벗을? 깜놀벗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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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성장해 먹어 깜놀벗 포인트 업 자밍 보이스 꾸꾸의 시대가 왔네 꾸꾸의 시대가 왔어 Maar 좌우텸 뜨아구의 시대 이고 い 보데의 금화 오오 시끌거리 내 레벨이 후달려서 레벨 이기 높음? 그냥 물대포 힐조맨 됐다 즉시전력감 귀엽다 콩팡 아쿠아링 아쿠아링 오오 아쿠아링 껍질의 숨기 꺼져 하나 해줘요? 상처약 언젠간 줘야할텐데 이샤안사탕 레벨 왜케 낮음? 과푸 과푸 과푸느진 이샤안사탕 뭐야 라이벌이야? 레비풋 뒤져 안 바꿔? 바꿀수가 없구만 무조건 약하구만 너버려? 음... 나쁠수 밖에없고 아 너버려 으아 으아 흐아 이샤시구 까먹 충전 그치? 그치? 부르죠? 쬐려 보기 오오 내가 더 빠르겠죠? 체밍보이스 맞추고 가는게 나아 아 부활의... 아 부활의 씨앗이 있었구나 특공인데 이렇게 여기서 부활의 씨앗을 써버렸네 아 대충했는데 뒤져 잠잠 독가루 독가루 별론데요 독가루 쩌리까루 독가루 쩌리까루 수면가루 165 물의 파동이 더 좋고 홀란드 시켜주고 아싸 학습장 치즈 받아 이샹한 사탕 니가 해내야 된다 늦은 애야 어 이샹 이샹의 씨 이샹의 씨 좋은데 아 어코이리 어코이 여기 죽어도 되는 애 나오세요 자 죽어도 됐네 잡아먹어 그냥 정광석화 아싸 독가루가 걸렸어 다행 케이시 아 아 됐어 풀 자 풀 꾹꾹 꺼져 꾹꾹 끄다 어 이거 이거 에픽 오 째끄러모 뭐야 좋은거야? 째끄러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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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단 좋아 이생애씨 벌레 4분의 1인데도 왜이렇게 많이 다름? 벌레 상처약 좀 써요? 어? 이거 그거다 까푸지네가 쓸 수 있겠다 안쓰? 이생애씨 이생애씨죠? 이생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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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미쳤다 비행의 벌레 풀 스페셜리스트 근데 왜 이렇게 약해? 4배 아니에요? 이 샹 이 샹의 풀 많이 이 샹의 풀 애쉬퍼 복가루 발견 복가루 근데 여기서 바로 채워 쉬면 가루 바로 여기서 쩌립가루 여기서 이 샹의 이 샹의 풀 도톱가루 자민 커 왜 애들을 레벨을 안 시키는 거야? 일종의 음 고집이랄까? 일종의 음 고집이랄까? 흠 흠 흠 흠 에너지 에너지 볼 수명 가루 수명 가루 아 역속이 잡히는 거야 아 역속이 잡히는 거야 아 뭐 이거 없네 고집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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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